자료를 토대로 소개해드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21년 4월경에 1차 전달, 이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도식입니다. 4월에 1억 원을 받았는데 남욱 씨가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측근 중의 한 명인 이모 씨를 통해서 정민용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사람도 변호사예요. 남욱도 변호사죠. 그리고 끝으로 이재명의 측근 중의 한 명인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마지막 단계에 등장을 합니다. 검찰은 이 다음 단계를 그리고 싶었던 거죠. 이 다음에 이재명을 넣고 싶었던 건데 김용선에서도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돈이 어디에 담겨서 어떻게 전달됐냐. NSA 홀딩스라는 사무실에서 정민용이 4월경에 찾아갑니다. 남욱의 측근 이이모 씨를 통해서 돈을 받는데요. 누런 골판지 박스에 1억 원을 담아서 황제 침향환 까만색 쇼핑백에 넣어서 정민용에게 전달했다고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검찰 진술에서는 타이틀리스트 쇼핑백에 담아서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정민용 씨가 유동규 씨에게 그러면 이 그대로 침향환 봉투에 담아서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정민용 씨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 봉투가 다릅니다. 서로 주장이 엇갈려요. 그런데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할 때 골판지 박스에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데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했다고 했거든요. 이 쇼핑백이 도대체 치명한 쇼핑백인지 누런색 쇼핑백인지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유동규, 정민용에 대한 증의신문이 끝났다.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담겨서 전달됐는지 명확히 주장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전달을 했냐면 유동규 씨, 그러니까 남욱, 이모 씨, 정민용, 유동규 여기까지 돈이 간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물증과 디지털 증거로 탄탄하게 입증도 되어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을 했냐? 김용은 받은 적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김용에게 어디서 돈을 전달했냐? 유원홀딩스 사무실. 이것이 제가 PPT에 대략 그린 유원홀딩스 사무실 구조입니다. 김용이 이제 들어옵니다. 김용 부원장이 들어오는데 유동규가 나가서 문을 열어줘서 같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정민용은 유동규가 흡연실 가 있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정민용 씨가 오른쪽 끝에 있는 흡연실 회의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 들어오는 걸 봤대요. 왜냐? 지금 복도와 회의실, 고문실 이 사이가 통유리입니다. 통유리고 문도 통유리예요. 그러니까 투명해요. 다 보입니다. 다만 이 통유리로 돼 있는 벽은 블라인드가 반쯤 쳐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롯이 보이질 않겠죠? 문을 통해서는 다 보인다. 문에는 블라인드가 없으니까요. 정민용 씨가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씨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들어갈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 5분, 10분쯤 있다가 김용 부원장이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았느냐. 정민용 씨 주장에 의하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으러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자리를 바꿉니다. 정민용 씨가 오른쪽에 앉아 있다가 왼쪽으로 옮겨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있었을 때는 문을 통해서 일직선으로 보였는데 왼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니까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허리를 숙여서까지 봤는데 하반심밖에 못 봤다고 합니다. 상반신을 못 봤다. 블라인드 때문에. 처음에는 엉덩이 아래를 봤다, 하반신 봤다 하다가 나중에 판사가 무르니까 허벅지 중간 아랫부분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다리밖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 들고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돈 받으러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김용 부원장이 어떤 옷을 입고 들어왔는지까지 기억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잠깐 몇 초 봤을 거 아니에요. 쓱 지나가는 거. 그런데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까지 기억을 해요. 날짜, 요일 이런 건 그게 낮인지 저녁인지 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그건 기억합니다. 김용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무슨 남색 사파리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려고 유심히 지켜봤다는 사람이 왜 정작 나갈 때는 자리를 옮겨서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곳에 앉아서 하반심밖에 못 봤을까. 스스로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보여서 블라인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안 보여서 밑으로 이러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으면 보일 거 아닙니까? 고개 숙여서 봤으면. 그런데 안 보였대요. 안 보인 겁니까? 아니면 돈을 안 들고 나간 겁니까? 이거 여기저기서 시원 비슷하게 하던데 제가 정확하게 사이즈를 재서 법정에서 공개됐거든요. 사이즈가. 그 사이즈를 토대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체국 가서 제가 박스를 5개를 사왔는데 1호 소포박스예요. 1호 택배박스. 가장 흡사해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것도 1, 2cm 가로, 세로 높이가 1, 2cm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가위로 잘라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췄습니다. 유동규가 김용웅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박스의 사이즈는 가로 23, 세로 17, 높이 7cm입니다. 그나마도 지금 어떤 쇼핑백에 넣는지조차도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그나마 한번 있는 그대로 재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정에서 방청객이 폭소를 터뜨렸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시연을 해보자. 그래서 검찰이 실제로 돈을 5만 원짜리를 2억 원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3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막 담고 쇼핑백에 넣고 이것을 스스로 신이 나서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용웅이 들고 나갔다는 거냐? 그랬더니 옆구리에 껴요. 옆구리에 꼈는데 양복을 입은 채였거든요. 옆구리에 꼈는데 재판장이 뒷모습이 보고 싶었나 봐요. 뒤로 돌아보라고 했어요. 뒤로 도니까 유동규 씨와 방청객의 얼굴이 마주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자세가 연출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방청객이 빵 터진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안에 1억 원이 담겨 있다고 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양복 상의 중에 가장 품이 넉넉한 양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돈은 어떻게 담겨 있냐면 5만 원짜리가 20묶음이잖아요. 1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9줄을 담고 맨 끝에 옆에 한 줄을 담습니다. 여기에 1억이 담겼는데 재판장이 유동규 씨가 열심히 검사들하고 같이 돈을 담았어요. 돈을 담아서 어떻게 가져갔다는 거냐? 한번 보여줘봐라.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여기에 이렇게 낀 겁니다. 본인의 양복에. 본인의 양복에 이렇게 꼈어요. 그나마도 이거 이대로 끼는 게 아니잖아요. 쇼핑백에 넣어야죠. 누런 쇼핑백. 저희 집에 있는 누런 쇼핑백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코팅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코팅되어 있으면 더 뻣뻣해요. 누런 쇼핑백에 담아서. 이걸 어떻게 더 구겨야 할까요? 뭐 이렇게 옆에 조금 더 구겨진다고 치자고요. 재판장이 이제 뒷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뒤로 돌아봐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판장은 뒷모습을 보고 있고 이 모습을 방청객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빵 터진 거죠. 아무래도 양복이니까. 실제 그때 김용 씨가 입었던 옷은 남색 사파리라며. 양복이니까 품이 좀 더 작을 거 아니야. 해서 거기서 남색 사파리 비슷한 걸 막 찾았어요. 법정 안에서. 그랬더니 남욱 씨인가 남욱 씨 변호인인가가 입고 온 사파리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걸로 갈아입습니다. 제가 지금 유동규에 빙의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봄, 가을 코트 중에 품이 큰 겁니다. 실제 김용 부원장이 입었다는 반 코트는 사파리는 이거보다 품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로 해볼게요. 자, 이걸 입고 다시 해봅니다. 안에까지 최대한 구겼어요. 이러고 간 거예요, 이러고. 이걸 재판장이 보고 돌아보세요. 옆모습은 이렇게 나오죠? 뒷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재판장이 조금 가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보이긴 하네요.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쇼핑백을 굳이 옆구리에 겨드랑이에 꼈다. 그리고 정민용은 유심히 봤는데 굳이 나갈 때는 하필이면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벽에 가려서 허리를 숙여서 봤는데도 다리밖에 못 봤다. 어제 정민용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선 경선 자금을 유동규가 남욱한테 언제 요구를 하기 시작했냐. 지금까지 주장은 2021년 2월 말경에 요구를 했다. 그런데 정민용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2월 말경이 아니라 2021년 1월경에도 또는 2020년 전년도 10월에도 돈을 요구를 했었다는 겁니다. 수시로 유동규가 남욱에게. 그래서 첫 본공판이 시작되던 날 김용 측 변호인단이 이 사건은 이재명이나 김용의 정치자금 사건이 아니고 유동규의 사기 행각이다. 유동규의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빨간아재 채널 5년차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멤버십 회원가입 기능을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으로 보내주시는 응원은 누군가는 꼭 달려가야 할 현장에 주저없이 달려가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할 소식을 충실히 전해드리는데 소중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은 이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영상 아래 설명란에 후원 계좌도 공개를 해놓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송을 위한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